안녕하세요. 블루코트 배드민턴 대표 김민정입니다. 블루클럽 이거 저희 블루클럽 이거 저희 블루클럽 안녕하세요 블루코트 배드민턴 대표 김민정입니다. 저희 블루코트를 하게 된 동기는 어쩌다가 떠밀려서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하고 나니까 좋긴 좋네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고요. 정면이 파란색이라 손님들이 콕이 잘 보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 온 것 같다고 좋아하시고 웨트는 뭐지? 웨트에 10mm 깔고 위에 또 4.5mm를 깔아서 아주 두꺼워서 원충작용이 좋습니다. 무릎이 안 아프대요. 지금 현재 레슨반은 평일 저녁에 월수금 한성호 코치님께서 7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계시고요 정성호 코치님께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레슨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주말에 주말 아카데미가 있는데 김태희 코치님께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아카데미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 블루코트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밴드 안에서 사람들이 1일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서 매일 거의 매일 번개를 치고 또 번개를 쳐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1일 입장은 8,000원씩이고요 회원권을 끊으시면 6만원 내시고 10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클럽 블루클럽 머리干V ㅋㅋㅋ 블루클럽 그리고 저희 블루클럽 저희 블루코트에서는 이제 새벽반 클럽 클럽 모집하고 있고요. 오전반도 클럽이나 레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마쳐드릴 예정이니까 문의주세요. 저희 블루코트에는 맥원 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블루코트에는 정수기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믹스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코트는 스트링 작업도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직접 매는 건 아니고요. 샵 직원이 와서 스트링 작업을 해서 저희 쪽에 갖다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블루코트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한 50대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저희 블루코트 오실 때 입구가 길이 좀 좁고 좀 울퉁불퉁해서 들어오시기 약간 힘드신데 운전을 좀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다 하시고 나가실 때는 길을 위로 직진을 하셨다가 좌회전을 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희 블루코트는 총 3코트고요. 대갑 문의 많이 주세요. 010-4994-2961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아 여기저기 아아아 아아 수비 아... 아아 힐링! 힐링! 하필거 하필 재수 하필 하필 úsica 멈